이거 안주로 최고다. 술도 못 먹는 것이에요? 나 옛날에 이태원의 언니가 은희야 맛집 가자 그래서 기억나지? 이태원의 문 따로라고. 그래, 그래가지고 다 시켰잖아, 내가. 안주를 15개인가 20개인가 여기서 100개까지 다 시켰어.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았어, 기억나지? 그때 술 맥주나 시켰지. 시켰나? 그래, 아마 잔 7개요. 야, 우리 술 좀 먹어야지. 저 맥주 한 병이랑 잔 7개요? 맞아, 안주는 100개. 아니, 진짜 15개, 15개. 안주는 15개. 근데 여기 있는 거 또 다 남겼어. 리필 할까요? 리필 이따 갑니다. 네, 리필 갑니다. 은희야, 뭐 찍을 거 있으면 얼른 얼른 말해. 어? 얘기해도 돼? 빨리 해. 이거 언제까지 먹게? 이거 그냥. 이거는 그냥 일상이야. 응. 응. 응.